네, 보겠습니다. 예, 갑니다. 이기재! 이기재의 황금 활발! 이기재의 황금 활발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1딩! 자, 영준 선수 지금 입만 보셨습니까? 네! 영직스인 영준 선수도 감탄하게 하는 브레이킹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막나요? 좋은 선수를 수입을 주면 여긴 돼서 승미가 내 espera서 2전부터 다시 이았마죠! 먼저 승리합니다. 2건mart 못 crate까지 이건 huh 피어슷까지 당하는 중 이제 좀 위험해 줄 수 없었고요 밴드 스케줄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죠 뒤에서 백승호 백승호! 그리고 백승호가 슈팅을 한 장이 있었어요 대단히 좋네요 잭슨의 독점 헤더콜이 있었고요 주자는 앞서 플 Youtuber 관련해 확인을 했던 3연에 시간이 됐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드룸볼에 대해서 잠깐, 잠시부터 목에 두께 키면서 좋다고 말았습니다. 아까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다, 기성, 기성, 기성 김현승이 뻉클렉什麼, 네, 그대로 누가 막히기했고 버튼이 빨려 들어갑니다. 신발 자체는 지금 업상북을 기면서 XXX뽕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0대0의 스포어가 유지됐어요. 오오오오오오오. 한 번이 되면서 지금 경계는 엄청 정해져요? 한 번이 다 맞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또 골동 안쪽이 좀 더 위치가 아래로 걷어내면서 좀 힘 있게 걷어내려고 했는데 굉장히 연계를 내지 않았고 오른쪽 허벅지 쪽과 이게 부장골으로 해서 지금 정말 찬짓한 모습이 나왔는데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이즈가 다 나왔네요. 네. 네. 아, 이제는 오늘 창업자 출전인데 뜻하지 않게 지금 네.